오늘 소개할 경품 유로 앱은 iOS 전용으로 총 10가지입니다. 앱별로 제공하는 기능을 보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서둘러 설치하시고요. 그리고 설치할 때 무료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먼저 소개하는 건 가계부 앱입니다. 수입과 지출 내역을 좀 더 꼼꼼하게 관리하고 싶은 분들은 앱 정보에 있는 기능을 보고 필요하다면 설치해 보시고요. 다음은 전자회로 계산기입니다. 55가지 이상의 다양한 계산과 변화를 할 수 있고 다양한 상황에서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. 다음은 라디오 앱입니다. 과거와 달리 운전할 때 빼고는 가정에서 라디오를 듣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앱 정보를 보면 4만개 이상의 라디오 방송국, 2만5천개 이상의 팟캐스트를 지원합니다.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은 앱 정보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. 평소 해외 팝을 자주 두는 분들한테는 유용할 것 같네요. 다음으로 소개하는 두 가지는 날씨 앱입니다. 스크린샷과 앱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보고 날씨 앱이 필요하다면 설치해 보시고요. 다음은 화학 주기율표 앱입니다. 앱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필요한 분들은 설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음은 이미지에 블러 처리와 모자이크 넣을 수 있는 앱입니다. 특징을 보면 얼굴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가리고 기타 불필요한 부분을 블러나 모자이크 효과를 넣을 수 있습니다. 다음은 날짜를 넣을 수 있는 카메라 앱입니다. 특징을 보면 천개 이상의 다양한 필터 효과를 넣을 수 있고 찍은 사진에 날짜나 워터마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소개하는 두 가지는 게임입니다. 스크린샷과 앱 정보에 있는 소개를 보고 플레이하고 싶다면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치할 때 무료인지 꼭 확인하시고요.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.